아 아 이거 또 뭐해요. 이거 베스트까지 다 할 건데. 베스트도 해야 돼요? 네 안 좋아요. 네. 이게 삶은 거하고 생하고 있는 거예요? 오 선생님. 그래서 오래 깨는 거 아니에요 설마? 현명입니다. 오랫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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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너무 자기나게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요. 그치 그치. 김태형 씨, 장도연 씨부터 하나씩. 자 먼저 고르세요. 어 집었어. 어 집었어. 삶았네. 만져보면 알거든 이걸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잡는 순간 알아. 그래? 잡는 순간 알아.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. 그래 근데 여기. 정말 운이에요 정말 운. 이 무식하다. 그럼 그럼. 됐다. 찍었어? 자 하나는 놔두고. 아니 근데 이거 베스트가. 어? 왜? 어? 왜? 왜? 왜요? 느낌이 안 좋아? 왜?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철렁철렁 내는데 뭐야? 철렁철렁 된다고 지금. 야 이거 거의 방안이 되겠는데? 이거 무조건인데 내가 볼 때 진짜. 자. 나올 것 같기도 해. 이마에 빡이야 이마에 빡. 이마에요? 한방이지 한방이지. 여기 아니고? 여기요? 야 여기지. 야 나 맞다니까. 왼쪽 오른쪽 무게중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. 어떻게 삶았는데 그랬냐고 계란이 달걀이. 나도 많이 맞다 그래. 어? 나랑 바꿔줘라. 막판 뒤집기. 혹시. 자 시작합니다. 나랑 합니다.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네.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빡 깨야 돼. 바로 가자. 하나 둘 셋. 둘 셋. 날아와. 둘 셋. 날아와. 정신이 넣고 똑같 Schmall. 맞았네. 맞았네. 정말이었네. 네 축하한다. 저희 씨 근데 되게 파랗어. 그래 야 지금 되게 퀘남이야. 어 오빠 약간 땀 흘리는 남자가지고 되게 좀 색시해요. 어 filho 잘 해줘야 되는데.. 히말라야 히말라야. 처럼упul수의 hiring수 Project.